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격의 거인으로 해가지고 공항에 와봤습니다 이 거인이 비행기를 과연 올라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 찍어보는데요 자 여기 공항입니다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있는 대로 야 내 차 진짜 작다 자 비행기 날아다니고요 점프 자 여기는 바로 공항 지붕입니다 유후 와 떨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공항을 아 왔고요 자 관제탑 관제탑 보이시죠 관제탑은 그래도 높네 자 점프 유후 웬 슈퍼 점프 자 비행기 오 비행기 통과 날개 통과 자 가다 보면은 자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 있죠 얘 한 번 밀어보겠습니다 야 못 가 와 비행기가 힘이 세서 아무리 거인이라도 비행기를 막을 수는 없네요 자 이제 비행기 한 번 타보겠습니다 달려 어 비행기 착륙한다 비행기 착륙하고 있어요 저기 자 과연 비행기가 비행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끄흐 아이고 자 이 거인이 완전 큰 거인이 아니라 어느정도 큰 거인이라서 비행기도 어쩔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 비행기 과연 잡아탈수 있을까요 이 비행기 말고 이거 자 먼저 여기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점프 점프 우후 자 비행기 위에 올라탔습니다 공항 보이고 자 오호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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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탔어요 야 이 무거운 사람 거인이 탔는데도 비행기가 뜨네요 역시 비행기는 파워가 셉니다 야 밑에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정든 고향 와 밑에 지금 하상도로 보이고요 오 저기 비행기 날아간다 오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빅데이닝 쪽으로 포트도 가고 있고 이야 저기도 포트 가고 있네 자 썸네일 각 하나 찍고요 떨어질 것 같아 자 여기 가다가 한번 짬뿌 해보겠습니다 저 건물 위로 짬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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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넘어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우와 우와 여러분 보셨어요 건물을 막 뛰어 올라가요 점 점 점 얘 아니고 아까 얘 오 이거 봐 건물 올라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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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오니까 엄청 높네 자 점프 떨어져라 오 사람 걸어가는 거 봐 사람 봐요 엄청 작아 네 여러분 오늘은 거인으로 해가지고 공항 비행기를 올라타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와 진짜 빨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거를 뭐가 있는데 쪼호 오 모노레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